하리, 과자 주세요 하는 거야? 하리는 과자 몇 개 먹을 거야? 아홉 개 먹을 거야? 네. 기다려봐. 하리, 과자 몇 개 먹는다고? 아홉 개. 자. 자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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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주. 응. 엄마. 엄마? 엄마 먹을까? 응. 고마워. 하. 엄마 먹는다. 하. 하. 응. 맛있어. 하 하리 달라고? 응 엄마 먹으라 하 하 그거 하리꺼잖아 응 하 엄마 오빠? 우리 벙장 할꺼야? 엄마 오미야 안돼 오미야 안돼 안돼 연락 쇠 쇠 쇠 쇠 쇠 책책책책책 밖에 새가 쨍쨍쨍쨍했어? 응 응 네, 산책 나가서 새도 보러 다니자 새! 응 새! 응 안 돼 안 돼 봄 봄이 봄이 줄 거야? 응 봄이 줄 거야? 응 안 돼? 안 돼? 안 돼 안 돼 하리 다 먹어 응 응 우유 줄까? 응, 알았어 어구, 천천히 먹어야지 우유 한 모금 마셔 우유 한 모금 우유 한 모금 응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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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어? 우유 또 마셔 짜, 짜 응, 과자는 거기 있고 거기 놔두고 하리 우유 마실 거야 응 과자, 과자 먹어 찍어 먹을 거야? 응 따, 과자 하 premier 과자 우유 벙땅? 벙땅? 과자를 우유에 벙땅? 아리가 벙땅 찍어서 먹었지? 벙땅 찍어서 먹었지? 하나 더? 과자는 내일 또 먹는거야 벙땅 개구리야 한번 더 울어 또 울어 개구리야, 한 번 더 울어봐. 개구리야, 한 번 더 울어봐. 또 울어봐 하는 거야? 개구리는 조금 있다가 또 울 거야. 응. 다리 우유 먹고 있으면 또 울 거야. 흘렸어? 괜찮아, 하리가 닦아 봐. 발이 흘렸어? 하리, 다 먹고 닦아도 돼. 안전벨트에 묻었어? 하리, 옷에도 묻었어? 응. 톡톡톡 닦아. 슥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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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식탁에도 묻었어? 응. 식탁에도 쓱삭 쓱삭 닦아 봐. 다 닦았어? 응. 다 닦았네. 또 닦고 싶어? 응. 야야야. 야야야. 응. 하리, 약 먹고 싶어? 응. 감사합니다.